지금도 지훈이는 저한테 아버지 아버지 하고요 그렇게 인연 맺은 것이 쭉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들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순간 그렇게 아들처럼 느껴지셨는지 아니 저희 촬영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 가장 억센 액션을 우리 아들이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벽면에서 이렇게 구해주는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 아 진짜 다치지 않았나 정말 꼭 끌어안아줬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아들이 그런 걸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부정을 느꼈습니다 진짜 그런 씬에서 저도 여태까지 작품을 많이 했지만 제가 작품상에서 만난 아버지 중에 정말 저를 친아들처럼 정말로 가장 아껴주셨고 저도 그런 아빠의 무한한 사랑에 정말 마음을 열게 되면서 친아빠처럼 정말 그런 뜨거운 감정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렇게 같이 연기를 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너무 이렇게 샘솟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끌어안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첫 촬영이었거든요 첫 촬영이었어요? 벽이 폭발하면서 거기서 아버지가 나오는 장면인데 진짜 약간 죽을 뻔했어요 폭발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귀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원지가 굉장히 달리고 사실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말 아빠한테 안기게 되더라고요 극한의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아빠한테 첫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안기게 되는 네 그리고 이게 너무 듬직하시니까 같이 제가 안기기가 너무 편안한 품이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 뭉클해지고 가슴 뜨거워지는 순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 부자 두 부자의 투샷을 안 볼 수가 없죠 우리 카메라 감독님 가능하시다면 투샷 친탁인지 외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투샷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종 씨와 지금 뒤에 화면에 비치고 있죠? 오 이원종 씨 앞을 봐주시면 되고요 오 너무 멋진데요? 누가 봐도 친하들이죠? 누가 봐도 친하들입니다 친탁입니다 여러분 네 붕어빵입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짓을 할 거잖아